이번엔 막으면서 조금 회복을 하고 바로 합읍 갑니다 이게 한번 막기 시작하면 큰일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명씩 있는 애들은 이제 해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장수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한수가 좀 막아주고 장수가 한 10명 정도만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장수가 너무 없어요 이리와 뿌용아 이리와 홍동에서는 한번 막기 시작하면 진짜 오래 막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공지편때도 엄청 낯었고 여기가 굉장히 모이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막으면 좋은 걸 못 가요 자 회복이 거의 다 된 사람들은 장로가 묻어 아 이런 골치 아픈데 장이 근데 평균 공방이 60밖에 안되네요 대충 보내도 막겠어요 다행히 유표가 있고 맞추는 회유 중이니까 정은이를 보냅시다 한 5천만 보내도 충분히 막지 않을까요 원래 나와있는 애도 있으니까 아 얘는 또 왜 홍농이야 근데 홍농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가다가 다시 와서 막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저긴 신경 안 쓰고 아 하복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장로 놈이 그러니까 마초님 아까 그걸 해결을 하고 오셨어야지 그걸 해결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만 나가도 되겠어요 확속도 오래 버티나요 이게 철벽 있는 놈들은 항상 좀 이렇게 질척거려요 질척거리는 거 딱 질색인데 그다 철벽 플러스 분전 딱 질색이에요 질척거리지 마 이놈아 여기서 바로 하복을 지금 바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막기 시작하면은 3방향 계속 와서 남겨놓고 분리를 일단 분리를 좀 병력이 적은 애들 어차피 해산해야 될 애들을 한수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초록색 됐네 이게 아까 저기서 여기서 그거 쌀 때문에 합치다가 이거 지금 이렇게 됐죠 이게 또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열 부대를 제가 아니 아홉 부대를 제가 편성했어도 한 부대만 그 초록색을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리할 때 전부 초록색이 돼버려요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요 이거는 막나 아 이게 문제가 부대를 남기고 상당을 가서 상당을 먹어도 또 부대를 남기고 한 해로 가고 한 해에서 부대를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진출을 해야되거든요 근데 여기 녹색이 돼버리면 남길 수가 없죠 녹색이들은 또 바로 해산을 지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아 곤란한데 7천 이거 과감하게 해산하고 다시 옵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는 어차피 진출을 못해요 해산을 때리고 이 시간에 동지도 못하겠죠 장합이 바로 오네요 일단 무관까지만 가놓고요 지금 원래 호용까지 되는데 지금 친구가 없다 보니까 명성이 없죠 홍동으로 일단 저하고 빵덕이하고 이제부터는 부장 편성하면 안 돼요 일기타다 죽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충차를 당장 가져옵시다 그래도 어차피 돈이 남으니까요 안정에 누가 있나요 강단이가 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차나 가지고 오고 자 무위에서도 마완이 오세요 나머지는 아직 너무 적고 일단 오세요 아 부대 여기 지금 바로 올라갔으면 딱 좋았는데 그 버그 때문에 지금 없을 때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홍동 병력도 함부로 툭 튀어나오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삼천이 넘어가면은 또 지멋대로 툭 튀어나오죠 아 이런거 너무 귀찮아요 명명이 나와 이게 나오는게 왜 문제냐면은 지멋대로 수록색으로 나오면 나가서 막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 세명이 다 일기토 걱정이 딱히 없죠 그냥 장악 때리면 돼요 아 이걸 못 먹으면 어떡해 다 된 줄 알았지 장악하 봐 이쪽으로 와봐 장악하고 싸울 땐 이거 먹고 싸웁시다 자 광장 물굴에 많이 녹을 필요가 없죠 저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힘을 보여줍니다! 저의 힘을 보여줍니다! 저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건하고 유비도 아직 열이 있고요 유비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게 유비가 2N의 둘을 먹으면 바로 이게 유비 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비가 또 저한테 쳐들어와요 AI는 무조건 붙으면 유저를 공격하죠 외교를 미리 가놓는 것도 괜찮은데 아직 이거 두개 먹으려면 1년 걸리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등현이를 386일 혹시 모르니까 등현이를 등현이 밖에 없나? 똑똑한 애 없나? 양부 요청이 뭘까요? 한중에 요청을 갔네 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갔나보다 등현 등현이 380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양부가 오면 이따가 유비한테 외교 보냅시다 당장 급한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나중에 까먹을까봐 제가 이쪽에 누가 왔는데 성공형 방아짱 성공형 일단 나오세요 제가 방아짱을 안 데리고 온거는 어차피 밟고 있을때는 성공형이 더 좋죠 성의도 이제 나오시고요 성의도 이제 나오시고요 당장 쳐들어오는게 지금 안보이죠? 상당으로 올라가야되나 한번 맞고 가는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텐데 아 유장군한테 뭔가 지금 은의를 줘야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부가 돌아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양부를 그래서 돌아왔다는 얘기죠 양부를 빼서 양부가 지력 뭐 교섭 이런게 있죠 자 교섭이 6이나 되요 유비하고 언제 게임 유비하고 갈 때는 전쟁이 나는 순간 우리 게임 터져요 조심해야되요 어 우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는데 야 너네 병력을 너무 많이 모으는거 아니야? 어 자퇴각 해산하세요 그럼 바로 그러면은 저쪽에 또 병력이 배웠어요 지금 계속 끌어와야되요 계속 끌어와야되는 이유가 어차피 제가 하부까지 올라가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한명씩 절대 두명 편쇄하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많이 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5천만 여기서는 많이 빼면 괜히 장로가 쳐들어오겠죠 잠시만요 조진도 따라오고있고 조진도 따라오고있고 조진도 따라오고있고 바로 붙어주고 바로 붙어주고 결사지휘가 아직 안되지만 빵덕이 다시 붙어져요 빵덕이까지 오면은 아 성의가 아 죽으면 안되는데 부장이 없어요 부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죽지만 마세요 아 지금 병력 나가는거 보다는 장수 죽은게 더 아까워요 아 지금 6천명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수가 진짜 많이 부족한데 아 이렇게 쓸데없이 요라이놈한테 저같은 요라이놈 아 아 진짜 요라이놈 넌 지져 이래서 군주로 해야되요 군주라면 복수할수있죠 사용해가지고 아 이거 군주가 아니다보니까 복수를 못해요 아 아 장수같은 잡장한테 성의가 죽는다구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자 가운데로 가서 결사지휘 너네 아 계속 오는거 좋아요 계속 오세요 강유가 맨 앞으로 가지구요 우리 사퇴 사퇴 빨리 와 어디가요 우금 어 마운노곤 홍농인데 그냥 자기가 또 출진한거죠 자기 멋대로 잡아버려 이거 빵덕이가 가서 투지용장을 날려버리구요 어 왜이렇게 많이와 뭐 많이오는게 나쁘진 않은데 많이오면 고맙죠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와요 물론 고마워요 막진 상부장 17,000명 오 저거는 센데요 우리는 부장이 아무도 없죠 지금 우리는 결사지휘에 진짜 모든걸 걸어야되요 지금 부장이 없어요 오 계속 온다구요 우리도 누가 온거 같은데 방아참 왔죠 올라오세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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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형이 또 여맹에게 사례됐어요 다행히 강아참이 왔는데 사기가 너무 적죠 강요가 가운데로 와주고 가운데서 결사지휘 내가 믿는 것, 그 자식으로 지내줄! 호주천은 돌아가서 병력 회복합시다 호주천 빠져 와 기병 선동이라니 우리 전북 이동이 기병인데 와... 악랄하다 악랄해 전북 이동이 기병인데 오케이 빠졌어요 자 회복하러 갑시다 와 지금 기병 선동 쩔었다 내가 믿는 인생입니다 그 눈에 알았다 일단 악진만 잡아봐도 커요 악진놈이 한부장으로 진짜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 악진놈 아들도 와 있네요 체험 잡으러 가고요 다시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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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고요 우리의 믿음을 믿으세요! 그의 마음을 믿으세요! 그래도 많이 누겼어요 이거 이러면 바로 하북 가기죠 바로 하북 올라가야 가기 어? 아직도 회복해? 또 한이? 스마일드 왔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 후회할텐데 잠깐 빵덕도 병력이 다 나 너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맞았어 저의 믿음을 믿으세요 저의 믿음을 믿으세요 빨리 빨리 빠져 너 병력도 없으면서 왜그래 자 불러 싸지 말고 끌어냅시다 괜히 또 버그도 확인해야 돼요 저기서 싸우면 가고 다시 나 어디있나요 여기 있구나 저의 믿음을 믿으세요 황덕이 회복하고 있죠 호주천은 다 있으면 나오고 다시 열사 가다 익선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싸우면 너무 좋아요 다시 열사 다다 익선이기 때문에 아 뭔가 또 왔어요 오오오오오 와 그렇다면 여맹이 요번에는 회복 방덩이 다시 나오고요 와 이제 지겹다 너네 아 너네 질척되니 너네도? 너네도 질척되? 어 또 왔어요 자 불쟁이 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불쟁이 조심해야 돼요 뒤로 좀 나옵시다 오 불쟁이 조심해야 돼요 불쟁이 견초죠 불쟁이죠 전부 하우돈한테 붙으면서 방덕이 견초한테 붙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는 결사지위 항상 불쟁이 불쟁이부터 자 불쟁이 불 못질렀죠? 아주 잘 막았어요 와 맞춰도 와 있었네 이게 지금 한번 더 막으면 한번 더 막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밀고 갑니다 저는 방아짱과 방아짱과 어 한 수를 데리고 왜냐면 한 수가 의료진이 있죠 한 수를 데리고 어 어디가 맞춰 저는 올라가요 저는 올라가고 그리고 홍농 쪽으로 또 불러와야 돼요 칠천 왕이 나옵니다 아 아 약간 성이 죽은 거 진짜 두고두고 아쉽네 아 맞춰 어디 가요 맞춰 여기나 막으세요 한 수를 데리고 한 수를 데리고 조금 더 좋습니다 한 수를 데리고 의료진이 있죠 대의료진 좀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 한 수를 너무 좋아요 300식 막 대의료진이라 아 한 수를 너무 좋아요 300식 당지정병 부럽지 않은 이 대의료진 자 넌 뭐 깔았니 지망함정이와 토붕이야 어 아무것도 안 깔았네 뭐 억지 마초가 내려갔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 좌령이 또 시간 끌지 마라 진짜 너네 또 무도야 장노야 아니 우리 요청한건 어떻게 됐어요 한 중치라고 요청 아까 해줬는데 아 아 이거 진짜 아 아 겁나 피곤한 스타일이네 장노저놈 이 부장해서 나가도 되죠 이거 마대 혼자 이길거에요 반전옥기 아 개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 일단 좌령이 잡으러 갑시다 어 대의료진 착수하러 하 흠 하 그럼 로렌의 선축이란 로렌의 선축이란 저의 너가 지금 하 두지용작 아 또 호텍에 뭘 지어놨네 자 이쪽에는 만천명 왜 이렇게 우리가 아 또 나갔네 마초 자꾸 나가시지 마세요 역맛살이 끼셨나 왔다 갔다 그리고 무더 쪽은 아직 조금은 걸리죠 시간이 병력이 너무 없다 제가 빨리 상당 가서 한 해까지 먹어줘야지 얘네 공격 흐름이 끊기죠 여기서는 진 안 깨고 그냥 들어갑니다 안으로 여길 깨는 게 어차피 지금 군악대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을 깨는 게 좋죠 어 양이 바로 퇴각했어요 마대는 이것 좀 처리하고 퇴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 진 깨야 되는데 자 불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 깹시다 진 그만 때리고 진 때려 진 오케이 군악대를 깼고요 그리고 마대는 해산을 하면 되고 자꾸 그럴 거야 양님이 더 이상 뺄 병력이 없어요 이거 그냥 알아서 막아야 돼요 더 이상 뺄 병력이 없어요 아 이거 또 한 어 야 유비가 벌써 영능을 제압한다고요 어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 그러면은 미리 간 게 잘 됐죠 미리 빨리 양부 가셔야 되고요 그럼 시작해봐요 조금 더 좋으실까요 어차피 빠르게 돌진하면은 때리다가도 돌아와야 되니까요 와 근데 너무 빨리 깬다 너무 빨리 깨네요 하나 깨겠네 홍금영도 왜 부상이야 아 못 깨죠 못 깨고 돌아왔죠 자 끌고 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끌고 가서 강철기랑 같이 홍금영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는 건 홍동 쪽에서 우리가 밀린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장로 좀 그만하세요 이번에 또 천수입니까 방덕과서 아 괜찮아요 방덕은 뭐 절대 안지죠 아니 저도 뭐 죽진 않죠 오케이 이겼다 이거 죽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도 죽여버리지 아 우리도 죽여버리지 각이 다 날라갔고요 호박합시다 가자 빨리 꺼지세요 지금 우리 천수도 막아야 되고 바빠요 그리고 우리 유비하고 동맹은 아직도 멀었나요 85일 아 장로에 이렇게 왜 이렇게 습적돼 유표가 또 있고요 아 정말 더럽게 귀찮게 하네 아 그리고 너네 무도 이거 훈련 좀 해 홍동이 밀리네요 마초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홍동이 밀리겠어요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았는데도 안 된다면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요 성공은 또 다쳤구만 아마 상당 쪽에서 나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주유가 사망하면은 쪼금 우리가 홍건이 공격을 해주나요 장로 나오면은 강철기 받으면서 투지용장 까면 되죠 투지용장을 까고 자 충분히 이겨요 충분히 이겨요 아까 성의의 복수를 해주자 방덕아 성의의 복수 와 요라의 상대단인데요 부장까지 있으면서 방덕은 부장도 없는데 자 방덕아 복수해주자 장류 안되죠 장류는 자궁 계열이라 안돼요 아이 잠깐만 너무 흔들지만 마시고요 아이 그걸 지면은 괜찮아 저도 돼요 투지용장 곧 돌아오죠 괜찮아요 사기도 애초에도 높았고 투지용장 돌아오고요 절대 안집니다 자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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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역시 방덕이에요 관우 맞박에 화살을 박은 방덕입니다 맞박은 아니지만 여기서 서왕한테 우리가 계도라는 거는 좀 바부지시고요 지금 이깁니다 이깁니다 아하 나오신다 진은 다 깨고 빠지는게 좋은데 진은 다 끝까지 깨고 빠집시다 자 뒤로 나와주시고 자 그리고 홍농을 홍농을 지키나요 지키나요 아유 마초 왜 자꾸 나가냐구요 아 저놈의 영맛살 얘는 또 상규때문에 안되죠 병력이 더이상 없어요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는데 없어요 사람도 없고 아 장롱만 아니면 이 병력이 저기 홍농 가면 되는데 아 이거 나가서 그냥 때릴까 나가서 그냥 때립시다 얘가 또 여기서 또 포진할 수 있거든요 동맹은 55일 아 상당을 못 이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있네요